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서부터 요한복음 상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세한료가 세 땅 여기까지를 봐야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봐야 그 세세의 사건과 사람과 그리고 또 약하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 속에 연약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육의 눈을 열어 성경을 읽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성경은요 육의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면 육의 눈으로 보려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켜고 한글을 떼고 그러면 성경이 보입니다 이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대화하는데 조금 좀 안 들려서 뭐라고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귀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데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요즘에 아주 힘드시대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입을 가리고 있고 얼굴 표정이 가려있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닫히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보는데 안 들려요 보는데 잘 안 보이고 보는데 안 들려요 그런데 영의 눈이 띄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말씀드린 성경 9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끝으로 가서 유한계시로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보이니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성경의 마지막 말씀 22장 20절과 21절에 주님이 주님의 교육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달려갔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소망하면서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마치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 순서를 가지고 쭉 읽어보면 성경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편의 영화예요. 영화 감독은 누구예요? PD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인공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조연은 누구예요? 자꾸 뒤에서 괴롭히는 마귀.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마귀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게 마귀의 역할은요. 분리자예요. 분리자. 이 시대에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는 뉴스만 보면서 아휴 왜 이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세력은 사탄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교회에서 사람을 나누고 부부 사이를 나누고 한 사람의 인격을 나누고 이런 역할들이 분리하고 깨고 하는 것들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쫓겨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이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야 하면서 복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반대편으로 자꾸 끄집어 당기는 사단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인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 이것이 이 영화의 제목인 이 내용인데 제목은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게 성경 영화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과정을 따라서 마치 물결이 막 흐름을 쫓아서 어느 때는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막 카팔리게 흐르다가 바위 틈을 막 이렇게 회차 흐르다가 마치 래프팅을 타는 것 같아요. 래프팅 구원의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가는 그 철로 역정의 그 그림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치부들도 유치부들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유치부들이 성경 읽는 그거를 성경 읽어서 올리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 얼마나 귀여운지요. 듣다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한 구절 읽어주면 아기가 그걸 쫓아서 읽고 그 다음에 글을 깨친 아이들은 한 장을 또 읽고요. 처음 시작한 애들은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한 장을 읽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겠다. 하나님 들으실 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찬송인가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읽는 성경 아빠를 따라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 들으실 때는 그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힌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바이올린 찬양의 제목이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힘내시고 그리고 그 앞길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봅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 사진을 보시면 지난번에 부산에서 코로나 확증자가 막 일어나고 교회발, 세상에서 뉴스에 막 교회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부산의 한 교회가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그 의회에 보면 그렇게 써있네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6만 교회들이 참 많이 조심하면서 한 교회들이 더 많죠. 참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에 교회가 있었고 또 그리고 상황 중에 8.15 집회와 어울리면서 교회가 세상에 비난의 타켓이 됐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면 빛에 속한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빛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호롱불에 호롱불에 불을 붙여줘서 내가 이제는 불을 켜고 다니는 빛이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진리를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세상은 그걸 또 침소봉대하고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말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8.15 집회 영상만 보면 짜증이 난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 없애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막 쭉쭉쭉 그런 거 보여줘요. 그것만 계속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의 뒤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지난 29일 어제 연합뉴스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매체인데 거기에서 모케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주교와 불교인들은 원화하다 따뜻하다 하는 느낌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 왜 그들은 이중적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많았대요. 그리고 또 어제 뉴스에 또 보면 신천지 2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뉴스를 합니다. 당국이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신천지인들이 혈장 공열을 막 흔히 해서 감사하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야 그 혈장 피해서 혈장을 추출하고 그걸로 치료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것을 방역당국에서 두 번이나 신천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거기서 노리는 수가 뭐냐 신천지 2단 세력을 향해서는 감사하다 포용한다 용서한다 아 이게 거긴 단합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쓱쓱 흘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친리된 교회를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아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때에 그냥 왜 그런데 잃어가면 말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 위기의 시대가 단순히 위험한 때 위기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마치 가데스 바네야의 선 열두 명의 정탐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비전에 대하여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왜 두 명은 여우수와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과연 좋도다 하는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그 한 교회가 걸었던 프랭카드처럼 같이 해볼까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미안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미안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는요.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당하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가끔 승지를 내고 가끔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거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전도했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힘 썼나? 뒤돌아보니 내 삶의 희망과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더 전도하다가 전도의 손이 멈췄거나 전도의 입이 멈췄거나 멈춰진 우리의 전도의 마음이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나 뒤돌아보니 우리의 언행심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며 불의한 심판을 당하시며 대항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붙어볼까? 하면서 한 번 그러면서 되려 그들을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먼저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앞세우며 되려나는 불리주의자가 아니었는가? 멀쩡한 곳에 내가 가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속해서 어땠나? 교회에서 어땠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땠나? 뒤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세가 어느 순간 내가 놓치지 않았나 보면서 미안합니다 네 번째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나는 칭찬되는 사람이었나 돌아보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며 희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빛이 들어와요? 석유가 타지 않으면서 어떻게 열이 납니까? 초가 내가 타지 않으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빛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돌아보며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은 내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 교회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것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에펠서 교회에게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히 섰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같이 보시죠 교회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라 출애고 광야에서 목적지는 가난한 땅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시 광야를 돌리셔서 훈련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에 도전하고 그 길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6만여 교회들이 잘 방역하며 대처를 해왔죠 우리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서 다 어울려서 살아가던 우리가 의사들이 파업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의사가 없다고 해서 돌아다니다 죽었어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병원이 중요하다 사회에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국률의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정부나 여론은 교회를 부각시키며 교회를 감염 위험자로 낙인을 찍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것이 야 이게 뒤편에 어둠의 요소가 있구나 이걸 알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개인의 생활 잘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사회 속에서 두 번째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크리스천은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50명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지하 기도시 성가도시 식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오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우리는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놓여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홍콩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망명한 옐리몽이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생물 무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폭로를 했죠 그렇다면 이건 정말 인간의 죄악과 탐심이 만든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계속 무기를 만들어요 더 강력한 무기 앞으로는 우주전쟁의 시대가 될 겁니다 레이저 빔을 쏘고 우주에서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있지만 칼창도 있지만 총도 있지만 미사일도 있지만 이제는 더 새로운 무기들로 또 생황 무기도 얼마나 사람들이 제조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잠깐 창조주 하나님 새한우가 새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삶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너희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한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보금의 전도자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보금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화돼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 위험의 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줄 때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포용하며 주님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서 그래요 교회 예배들이러 갈 병력들을 모으는데 조교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 환자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보니까 예수 환자 예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맞다 예수 환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6의 눈을 열어 성경을 읽고 0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두 번째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 세 번째 교회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라 그게 끝에는 가라한 땅이 있습니다 3네가 3네가 4네가 4네가 6네가 2네가